나라마다 환경이 다르고 그로 인해 생활하는 방식이 천차만별 다릅니다. 그 때문에 생겨나는 문화적 차이를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해외여행을 가고 또 외국인들은 한국으로 여행 오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한국어 공부를 하기까지 하는데요. 특히 최근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사벨 마이어스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벨 마이어스는 할리우드 대표 친한파 여배우 중 한 사람인데요. 아직 10대에 불과한 이사벨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배우의 삶을 살았고 미국의 드라마 프리티 리틀 라이어스에서 맥스 역을 맡아 대중들의 주목을 받은 배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을 엄청나게 사랑한다는데요. 이사벨의 sns를 보면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사진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서 뜨거운 호떡을 맛있게 먹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화 탑권으로 10번째 내안을 앞둔 톰 크루즈 우리에게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안젤리나 졸리 등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한국을 좋아하기로 유명하죠. 이처럼 자신들이 좋아하는 할리우드 스타가 한국을 찾을 때면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꼭 한번 한국에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국을 한번 찾은 후에는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아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고 또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도 점차 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접하게 되는데요. 사실 한국어, 한글은 지난해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 반찬, 불고기, 잡채, 김밥, 갈비, 삼겹살, 케이팝, 한류, 오빠, 언니, 애교, 대박, 만화, 먹방 등 무려 26개의 한글이 등재되기도 했을 정도로 이제는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언어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와 달리 자음 14자, 모음 10자로 된 고작 24자만 외우면 되기 때문에 한글을 배우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그런 생각이 한국 여행을 왔을 때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고는 충격에 휩싸이곤 한다는데요. 물론 외국도 그렇지만 한국만큼 표준어와 사투리, 방언이 다른 국가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경우에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국처럼 한국 사람들끼리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의 표현 방식은 외국인들이 생각한 것과 많이 달라 충격받곤 했다는데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정말 놀라는 것 중 하나는 이열치열, 이냉친행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과거 TV 방송 프로그램 세대공감 1억 퀴즈쇼에서는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천명 조사 결과 한국의 여름문화 중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라는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이열치열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조사에 참여한 52%의 외국인들은 더운 날 설렁탕, 순대국밥 등 뜨거운 탕을 먹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의 문화로 꼽았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뜨거운 여름날 더 뜨거운 탕을 먹고 나면 시원한 기분 못 느끼면 한국인이 아니다. 또 외국인이라면 이해 못 할 만하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열치열은 열은 열로서 다스린다는 것을 이르는 한자성어로서 어떠한 작용에 대해 같은 수단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무더운 여름날 이열치열이라면서 뜨거운 순대국 같은 해장국을 먹으러 가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열치열이라는 한국인들의 말 한마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한국인들은 이렇게 뜨거운 국물을 떠먹고는 시원하다라는 말까지 내뱉으니 한국인들이야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 인정하겠지만 이런 말은 어이가 없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애교인데요. 영상 앞에서도 말했듯 각 나라에는 독특한 문화를 바탕으로 행동과 음식 그리고 풍습 등 다른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열치열처럼 우리에게는 보편적인 거지만 외국에서는 특이한 문화로 취급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애교인데요. 애교는 영어로 하면 얼렉티브너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단어는 사실 얼렉티브 매력 매력적인 멋지다라는 단어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외국인들에게 본인들이 나라에도 애교라는 개념이 있는지 질문한 영상을 제작했고 대부분의 외국인들의 대답은 노 없다였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처럼 귀엽다 애교스럽다라는 말 대신 섹시하거나 귀여운 모습에 그저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게 다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상에서도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애교를 보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과거 미국 출생의 투피엠 멤버 중 한 명인 니쿠는 라디오 방송에서 미국은 애교라는 개념이 없고 이성에게 어필을 할 때에는 섹시함을 보여준다고 말에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에서는 이성에게 애교를 부리고 또 귀여운 척을 하며 약해 보이는 모습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과 매력적인 모습을 어필하는 문화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애교문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영어권 문화에서는 한국처럼 형, 누나, 언니, 오빠 등 나이로 서열을 정리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노란색을 노랗다 외에도 누렇다, 누리끼리하다 등의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으니 한글은 자음 모음 합쳐 24자밖에 되지 않는데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쉬운 듯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실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저 뜨거운 설렁탕을 먹고 시원하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한국인들은 전부 거짓말쟁이 같아. 이열치열, 이냉치냉 같은 말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뜨거운 여름날에 더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몸을 보호한다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냔 말이죠. 난 무엇보다도 이해 안 되는 게 도대체 애교라는 단어는 뭐란 말이냔 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애교는 얼렉티브너스보다는 큐트가 훨씬 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한국인들은 귀여울 때 애교가 많다고 하는 게 대부분이던걸요.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한글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 하나의 단어의 기본 두 개에서 세 개의 부르는 용어가 다르단 말이지. 심지어 지역별로 사투리가 있는데 아예 완전히 다른 말도 있다니까요. 표준어를 기준으로 대구, 부산, 울산, 김해, 진주, 제주도 등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글은 동네마다 말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심지어 문화도 조금씩 다른 것 같다니까요. 맞아요. 한국은 문화가 너무 천차만별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편을 갈라 놀이를 할 때 하는 제스처 또한 지역별로 달라서 한때 골치 아팠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때문에 추억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됐고 우리는 게임은 시작도 못하고 추억 이야기만 5시간은 한 것 같다니까요. 물론 저는 듣고만 있을 뿐이었죠. 난 유튜브로 종종 한국 여자 아이돌들의 애교를 검색해보곤 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아주 잠시지만 저는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기본적인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공부한 한국어가 한국에서 얼마나 통할지 궁금하네요. 하루빨리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한국을 가을쯤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을에는 한국인들의 감수성이 매우 풍부해지고 또 친절해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도 가을이 가장 적합하거든요. 한국인들과 대화할 때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한국 친구들의 지역이 다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